두 부부의 어떤 금술이라든가 부부의 문제로서 우리 언니가 들어서야 되는 게 맞는데 결혼한 지는 뭐 아이도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싸움. 그리고 충이라 그래 부딪힘. 좀 떨어질 수. 요렇게 조금은 들어 있어요. 문제없어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그. 뭐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남편이 저보고 이혼을 하자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또 술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감옥 가다가 전에 만났던 남자라는 것도 잠깐 만나서는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크게 왜 이혼거리가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두 부부가 충이 들어와서 싸움 들어온 거 맞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언니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편이. 언니가 이혼을 하자는 거 하고 나오는데. 네네네. 이혼의 수가 있어요. 아아.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좀 전에 하신 얘기 얘기처럼. 본인이 이혼을 왜 당해야. 네네네. 이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근데. 언니의 행실을 보면. 남편이 그거를 못 참는다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죠? 네네. 그럼 남편 단에도 이거를 우리 언니가 문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아니 몸도 섭지 않고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바람이 되나요? 그 만나서 밥 먹은 게 남자잖아. 네네네. 그럼 그전에 만났. 그럼 그전이면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뭐 어 만난 남자. 그리고 또 어디서 만나서 남자들을.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나가면은 친구들이 그 대구 모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난. 왜 댔고 와 친구들을. 아까 모임. 모임에서 만나는 남자분들. 하고 또 밥도 먹고. 응. 또 술도 한 잔 마시고. 외간 남자잖아. 그쵸. 근데 몸에 섞지는 않았어요. 그걸 이해해 줄 남편이 어딨어요. 설마 그 얘기를 남편한테. 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 내용을 알아요 남편이 본인이 그러다니는 걸? 얘기를 했어? 제가 아니 왜냐면 제가 쫓았다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안 맞았어요? 맞지는 않았어요. 안 맞았어? 네 맞지. 이거를 지금 모이면서 남자들 데리고 오니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네가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이걸 이해를 못하냐야. 예. 누가 이해해 남자친구 애인도 이해를 못할 텐데. 음 아니 전. 이렇게 관계를 막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성관계 몸을 섞어야지만 바람이야. 그러면 외간 남자랑. 즐긴 거 아니야 어쨌든. 그냥 몸은 안 즐겼다 치자. 예예. 정신이랑 마음은 즐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쵸 내가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예. 자 이혼의 수저는 들어왔어요 언니 이혼 당할 것 같아요.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뭐 본인이 문란한 걸 그럼 멈추든가. 근데 본인의 사상을 갖고 본인의 생각을 갖고. 남편을 언니 얼마나 그면 다른 남자랑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뭐 노래방도 가겠지. 그치? 놀다 보면 남편의 밥은 누가 챙겨줘. 자기가 챙겨 먹어야지. 나 같아도 이혼 당하겠네. 그러면 이거야. 나는 이제 나의 자유를 찾을 테니까. 너도 너 나름대로 너 인생을 즐겨라야. 근데 내가 남편 안에서 내가 즐기겠다 이거야 아님 남편이 그래 너 외관 남자 만나고 밥 먹고 얘기 떠들고 수다 떠들고 하오 하고. 술도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그래 몸은 안 섞었다 그래도 하다못해 언니야 스킨십이라도 안 했다 하더라도 옆이라도 앉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 이해에 남편이 어렸어. 근데 내가 이혼을.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이혼을 당한 이혼을 당하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물어보는 건 뭐야. 응 응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죠. 누가 남편이. 선임군자야. 아니면 신이야 신도 이해를 못하겄네 선임군자도 내 여자가 내 남편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꼴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건데 언니가 이혼을 안 하고 싶죠. 네네 그럼 언니의 행동 거짓을 안 하면 답은 있어. 이걸 뭐 점이라고 불어들어오니 알면서도 당연한 거 아니니. 근데 멈출 수가 없어서 제가. 멈춤 이혼해야지 언니는 언니대로 즐겨. 남편은 본인이랑 같이 살아가면서 그 의처증이 생길 거 같고 너무너무 그치. 또 여기에 남편이 이게 뭐 이런 정도까지면은 언니의 행동에 대해서도 언니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답답하다 생각하고 살았겠네. 그쵸 서로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이혼하지 않으려고. 아니 저는 이게 좋거든요 그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남편을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법정 소송에도 모든 남편이 이혼하고 싶은 게 확고한 거 같아요. 그리고 언니의 그리고 남편의 이혼을 보면 이혼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보면 물난하지만 기분 나쁘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물난해요. 나도 내가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남편이 그러고 지낸대. 언니 이해가. 그래 너 다른 여자 만나서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다른 친구들이 여자들 댔고 오니까 그래 너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근데 남편이 나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너 왜 나를 이해를 못해. 근데 나는 이혼할 수가 없어. 왜. 니가 왜. 내가 뭐가 어떻다고 난 정상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언니 뭐라고 생각하냐. 저 또라이 새끼라고 생각하겠지. 응. 그치. 근데 지금 그걸 언니가 하고 있잖아. 언니가 하는 건 괜찮고. 상대방은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불안하게 안 말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어떻게 맨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아 남녀가 그것도 외관 남자 외관 여자 유부녀 유부남들이 만나 갖고 술 한잔 먹고 노래방도 가고 놀다 보면 사람 일이나 모르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남편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저 남편이 이상한 남편이고 내가 지금 이혼을 당할 수 있는데 난 이혼을 못 해요. 이혼을 안 당할 방법 딱 하나 있어. 언니가 안 하면 돼요.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잠시 잠깐 그냥 미쳤나 보더라고 우울증 와서. 그렇다 보더라고 언니가 이 사람한테 사정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언니는 그렇게 사정할 입장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어도 보여. 그죠. 그쵸. 이미 재미가 들렸죠. 딱히 잘못한 것 같진 않아서. 이게 왜 잘못. 잘못 안 한 것 같아. 막 뭐. 문란하게 막 하진 않았지만 밥 먹는 거 다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밥만 먹어요 그럼 외관 남자 말고 거래처 아니면 뭐. 친구의 뭐 남편. 뭐 이 정도에서 뭐 아는 지인. 그것도 남편이 아는 선에서 안심할 수 있는 선에서. 근데 언니는. 내가 아는 사람이 그것도 도 동호회에서. 바람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술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이해를 못 해요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냐고 지금 전번호니 무당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음. 아니면 친정 가서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아니 안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봐요. 본인이 남편이 너무한 건지 아니면 내 사상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남편을 사랑해요 물어볼 거예요. 사랑해요. 근데 같이 놀고 싶지 않고 같이 저녁해서 밥 먹고 싶지는 않고 같이 소주 한잔 뭐 양 같이 노래방 가고 싶지는 않고 다른 남자랑은 놀고 싶고 사랑은 하고 넌 가둬놓고 이게 무슨 올감이니. 정신 차려요. 안 그러면 부부에 충이 들어왔고 이게 바람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어서 마음을 닿게 되니까 등을 돌리는 시국이고 그런 운세가 들어왔어. 언니가 진짜 자식도 있고 내가 조강 시점까지는 아니어도 이대로 가다 보면은 사고 사건 사고가 나요. 분명히 몸을 섞지 않았다가도 내가 볼 때는. 이만 들면은 나는 사건 사고가 난다라고 본다. 그면 더 커질 수 없는 불이 그저 끌 수 없는 불이 더 커지겠죠 거기에 남편은 남편대로 너덜너덜해지고 다 태워졌고 거기에 자식을 어떻게 볼 거야 나는 확고해요 그 확고함을 거기다가 확고하지 말고 사람 만나지 않는 안 만나는 걸까 가져다가 확고하면 되지. 이게 뭔 점을 보러 와서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데 그니까 뭐가 궁금한 거야. 남편이 왜 저를 이혼하는지 그 마음이 너무 궁금해. 그걸 몰라서 지금 점집을 들어와서 물어봐요. 소박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미안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폭력도 있다는데 진짜 미안하지만 남편이 착한가 봐 안 맞아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야. 이게 이유라. 아니 화를 냅니다. 남편 괜찮아요 상태. 어때. 좀 많이 힘들어 하기는 하지만 답답해하고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내 마누라가. 이지랄하고 돌아다닌다는데 네가 이해를 해 주고 사상이 틀렸고 네가 나는 이해를 못한다고 말을 하는 여자가 어딨어요. 숨겨도 지금 될 판국이가 망국이가 지금. 그지? 근데. 이해를 못하고 이혼한다는 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그 지금 점집에서 이 마음을 알고 싶다는 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니 진짜 남편이 이혼을 할까요 근데 실커볼 때는 이혼할 것 같아요 언니.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 남편한테 놀랜 거를 준 거를 생각을 해야죠. 어? 처녀로 살고 싶고 그냥 혼자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를 끊어야죠. 아니 전에 사랑했던 남자를 만나는데 어느 남편이 이해를 하니 그리고 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가 통화해서 남자를 데리고 왔다는데 그걸 밥 먹고 얘깃거리가 되고. 이빨이 맞는 거야. 얘긴 하도 좀 재밌고. 편이랑 재밌으면 되잖아. 재미가 없지. 막 재밌진 않은 거. 남편도 언니랑 사는지 재미가 없나 보다 그럼 내 그럼 나 줘라. 아유 안 되죠. 왜? 내 남편인데 제가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누굴 줘요. 안 되죠. 내 남편인데 그럼 네 남편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죽어버린 것 같은 명을 재촉하지 말고 내 남편 잘 닦여서 잘 보필해서 조강시초처럼 사는 게 낫지. 응? 언니.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언니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으니까. 응? 능력적인 부분에서 언니가 돈 벌어먹고 살지 못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내 남편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언니는 놀죠? 네. 그치? 그럼 답은 나오지 않았을까? 남편이 이제 네가 딴 남자 만나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노는 게 왜 해. 돈 못 대주겠다 하잖아.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럼 언니가 뭐해 내가 이렇게 미쳤나 한 번 정도는 내가 너무한 건가? 그치? 라고 생각해 이제 저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아니라. 내 말이 틀렸어? 점을 떠나서 내 말이 틀렸냐고.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그걸 이해를 왜 못하는지 저는 아직도 좀. 그럼 이혼해. 이해하지 마 남편을 이해하지 마 언니가 이상한 거니까. 이 무당의 말도 이해하지 마 나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일도 일도 없다 점 봐주고 싶은 마음도 그때 뭔 점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혼료가 될 것 같아요 언니 팔자에. 두 번 세 번 결혼하라는 여자예요. 그러니 한 번으로 멈췄으면 좋겠고요 아가 아니라. 남편도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딴 내 마누라가 딴 남자랑 밥 먹는 내가 지금 생활비. 돈 벌어다가 생활비 되는데 딴짓거리 하니 그걸 갖고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언니가 이혼녀가 되지가 않아요. 딴 남자라고 그렇게 내 남편이니까 그래 내 남편 언니가 지켜 내 남편 누가 지킬 거야 말 잘했네 어디가 지켜요 어 근데 언니가 너는 방구석에 있고 너는 집구석에 있고 너는 돈 벌어와라 나는 그걸 가져다가 나는 딴 남자가니까 근데 네가 왜 나를 이러면 어때 나 이해 안 가네 정신병자야. 내가 이래 표현해서 미안한데 이게 정신병자 아닌구나 해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지.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아니냐고. 맞아요. 멈춰 잘못하다 사단 난다 잘못하다 너가 몸을 안 섞었다 얘기했지만 우리 언니가. 내가 볼 적에는 2, 3년 안으로 우리 언니 망신수 들어온다 어 내가 점에 값어치가 없어서 지금 점을 뭐 안 봐주고 싶지만 그래도 언니도 한 인간으로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도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는 남편이 무슨 마음일까요. 할 수 있겠지만 언니의 어떤 거를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응. 그리고 멈춰. 그 시덕거리는 게 뭐가 좋니 그게. 그리고 내 남편은 배고라서 라면 끓여먹을던 지가 혼자 밥 해먹는 게 그게 뭐가 좋다고. 가서 요한 만 척하고 이쁜 척한들 그 남자가 내 남자가 되니. 그러면 다른 남자랑 밥 먹을 때 내 남편 뭐 먹을까 생각 안 해봤어. 서로 돈을 버느냐고 시간 때문에 남편의 밥을 못 챙겨줬다면 이해가 가요. 가정적으로 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일을 해요. 일을 하면 남자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동호회 같은 거 들을 일도 없는 것 같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거기다가 올가미처럼 올가미지 말고. 나 밖으로 내가 물욕이든 무슨 욕이든 내가 이거 갖고 나의 뒷바라지를 모임으로. 다른 남자랑 밥 먹는 걸로 네가 돈 벌어다가 나 갖다 바치라고 하지 말고. 이걸 시댁에서 알고 친정에서 알다면 무슨 사단이 날까. 그죠. 이유는 안 하고 싶죠. 네. 고쳐요. 멈추세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멈춘다고 해도 언니 말 안 믿어요. 어? 언니 말 안 믿어요. 그러니 남편의 마음을 많이 돌리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상도 등 돌렸어요. 인간도 남편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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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참을성이 있는 남편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많이 터진 것 같아. 그런 생각 잘 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이러다가 언니 10원짜리 못 받고 진짜 쫓겨날 수도 있어. 생각 잘해 남편이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내가 남편에서. 입장에 서서 한번 남편을 이해를 해 봐봐요. 그러면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겠지. 아시겠죠. 아시겠냐고. 그래도 아직도 이해 못 해. 이해 안 해도 돼요. 그건 언니의 목. 언니의 목이에요. 자. 언니의 목이니까. 두 부부가 이별에 충이 있습니다. 곧이에요. 곧. 자. 1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년 아니 아니. 3개월 안에 2달 안에 언니의 달라진 행동머리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더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남편이랑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모든 걸 다 꺼내세요. 지인도 쓸데가리 없이 돈 쓰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남편이 십살 등 돌리고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으니까. 언니의 어떤 행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혼 막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남자들을 끊으려고 할 때 그 남자들이. 전화번호부터 지워 전화번호부터 지우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 이유가 뭐가 이게 궁금한 거야. 남편에게 이혼을 안 당하는 게 지금 궁금한 거지. 그들은 끊을까요 언니부터 받지 말고 전화번호를 삭제부터 해요 모임을 가지도 말고. 알겠어요.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죠. 이상이에요. 들기 너희ega